XSFM입니다. I, D, W, K 데이터 분석 전문회사 캔브리지 애널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를 빼돌려 도너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밝혀졌죠. 마음먹고 나쁜 짓을 한 캔브리지 애널러티카의 범행에 집중하다 보면 이 문제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페이스북의 책임방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소셜세계를 장악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은 하나 둘이 아닐텐데요. 2018년 4월의 둠세이어에서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올해 들어 프로야구는 여름에 잠깐 쉬어갑니다. 선수들이 꼭 다 쉬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선수는 아시안게임에 차출되어야 하니까요. 최근에 몇몇 스포츠지들은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냈습니다. NC다이노스가 왕웨이 중 에이스죠. 이 팀에 투수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래서 선동여로가 긴장하고 있다. 꼭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내보내면 네티즌들은 댓글을 줄줄 답니다. 추천을 받은 순으로 쓱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막말을 해도 되는 그러라고 있는 곳이 댓글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보다 보면 오래 있고 오래 보다 보면 이해를 합니다. 이번엔 뭘 이해했을까요 사람들이? 언론의 권력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열, 제목을 짓는 파트에서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안 속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죠. 세상은 매우 느릿느릿하게 발전합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68의 토요일 시간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저는 유승균 피디입니다. 꼭 나가야 할까라는 말은 된지 되게 익숙하네요. 왜요? 꼭 여름휴가 이때 써야 해? 아 그렇다. 아 구단의 입장. 네. 선동열 감독의 입장. 꼭 쉬어야 해? 그 약속 꼭 가야 해? 네. 왕후의 중은 선동열 감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마산 시민들의 친구죠.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뀌지 않았고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문제들을 다뤄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툼세이어 시간에서 잠시 후에 인사를 드리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말랑... 말랑? 말랑말랑. 큰일 났어. 가오. 이제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일랑일랑 모이스처 테라피 빅그린 바디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위로해 주는 건 역시 샤워가 최고예요. 욕조에 몸을 맡길 땐 빅그린 바디오일 몇 방울과 함께하죠. 욕조 안에 퍼지는 일랑일랑의 향기. 휴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구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을 뿐이죠. 물기를 닦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모이스처 테라피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둠세이요 스스로 멸망하는 인류의 이야기 특집이 많았던 관계로 오랜만에 만납니다. 우울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사무엘 성님이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은 아시아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곳에서 벌어지는 얘기들도 주로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전기 수급이 안 되는 곳 전기 수급이 너무 잘 되는 곳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군요. 오늘의 얘기는 제 전공은 아닙니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작가들이 창작 아이디어가 떨어지면 써먹는 뻔한 플러시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지원을 받는 천재 과학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건 미국 드라마 작가들이 소재가 안 떨어져도 일단 나쁜 놈들이 지원을 받는 천재 과학자 나오고요. 그리고 김정은 돈 받은 부패한 경찰 이런 것도 나오고요. CIA 국가기관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가 혹은 음엄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천재적인 자본가가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인공은 주로 순진무구 천진난만한 사람 혹은 천재적이지만 뭔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무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브레이킹배드처럼요. 그리고 이런 라인업이 딱 구성이 되면 대략 이제 뻔한 스토리들이 계속 찍혀져 나오죠. 네. 착한 바보가 미국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되게 서사를 쉽게 쓰는 장치잖아요. 구한 건 미국인데 세상을 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대충 대략 보면은 순진무구한 그 주인공이 어쩌다가 음엄을 갖다 알게 되고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도 살리기 위해서 애쓴 뭐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다. 네. 대체로 이제 결론들 같은 경우에는 악당의 음엄을 한 번 깼는데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악당이 나온 거다 뭐 이런 형태들로 연계들이 되죠. 네. 지난 3월 17일에 있었던 캔브리즈의 애날리티카 스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망하는 미드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목당 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하는 미드들이요. 그냥 집안일 할 때 틀어놓고 있으면 참 편해요. 모든 게 예상이 되니까 긴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받던 프로그램 또 보는 것처럼요. 늘 긴장을 늦춘 상태에서도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맥주 한잔 하면서도 보기가 좀 쉽죠. 네. 그런 드라마들은 보통 소자본으로 제작이 돼서 연기 못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렇구나. 저는 이런 미드는 잘 안 봐서. 근데 저는 프렌즈 볼 때 엄청 긴장하거든요. 로스가 또 레이첼이랑 깨질까봐. 그건 명작이니까. 근데 그 파멜라 앤더슨의 VIP 뭐 이런 거 보면. 아, 그냥 좀 뭐 베이바치 같은 경우는 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국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설치됐던 앱으로 몇 천만 명의 신상 정보가 틀렸던 사건.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SBS 2018년 3월 20일. 페이스북이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측과 연계된 데이터 회사에 유권자 개인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4년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을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와 친구, 좋아요를 누른 콘텐츠 자료 등을 수집했습니다. 27만 명 정도가 이 앱에 가입했는데 페이스북 측은 이 정보를 앱 개발자에게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앱 개발자가 페이스북으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측과 연계된 데이터 회사, 즉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넘겼다는 겁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와 메사츄레츠주 검찰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알렉산드르 코건이라는 양반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성향 테스트 앱을 배포합니다. This is your digital life. 제목만 봐도 뻔해요. 그냥 뭐 설문조사 몇 개 하고 남녀, 노소, 잘생기나 못생기나 돈이 없으나 많으나 페이스북 많이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설문조사 꼭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래, 후디 이러고 놀고 앉았잖아요. 제 타임라인 분석하는 것도 있고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제일 많이 쓴 단어 이런 거 분석해주거나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거 모아서 콜라주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거 페이스북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 말고 다른 앱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내가 너무 못됐나? 저런 걸 왜 공짜로 해주겠어? 이 바보들아! 라는 생각만 늘 했었거든요. 홍보 효과가 있나 보지 정도만 생각을 했죠. 그거 생각나요. 자기가 제일 많이 쓴 단어를 분석해주는 앱이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애들한테 나는 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 말은 안 써도 되는 거야. 나는 하고 것 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페이스북에도 그런 말을 많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돌려보니까 가운데 대문짝만하게 나는. 그리고 그 옆에 것. 그래서 그런 거를 자랑해놓고 나면 누가 이득을 취했는가? 대략에 한 27만 명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했대요. 네. 분명히 패친들 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앱은 정치심리, 정치성향, 정치구호선호도, 페이스북 사용자의 성별, 학력, 출신, 나이. 에다가 어느 페이지에 돌아다니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다녔는지까지도 몽땅 다 뽑아갑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타임라인을 분석하니까요. 아, 이게 왜 그 서치바의 시대가, 전성시대가 온 다음부터 이제 그 분석가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검색창에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검색창은 지금까지 그냥 익명의 동전 던지고 가는 호수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이름 걸고 내 얼굴 보여주면서 하는 일들인데. 그렇죠. 아, 그러네요. 진짜 검색창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 네이버 검색창만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학문에서 피가 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저런 거 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어느 쇼핑몰이 딸이 임신했다는 걸 갖다가 아버지보다 더 먼저 알게 됐더라. 하여튼 이렇게 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7만 명의 정보들을 뽑으니까 추가로 5천에서 8천만 명 정도까지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쉽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낸 정보를 미국의 은행가이자 정치인으로 트럼프의 선거운동 캠프의 CEO였던 스티브 배넌이 이 사진으로 있었던 조직에 이걸 넘겨요. 그리고 이 정치연구소는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국의 블랙시트 투표하고 트럼프 선거운동에서 먹습니다. 제일 큰 투표가 영국의 블랙시트하고 트럼프의 선거운동이고 나중에 채널4에서 밝힌 영상에 따르면 전 세계에 200곳 이상의 선거에 관여했다고 그랬었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극우 언론의 대표였던 사람, 오너였던 사람. 이 도널드 트럼프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였고 그 공로로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트럼프와 사이가 틀어져서 트위터로 잘리기 전까지 일을 냈죠. 그런데 이제 또 미드플로우스에 더 가게 되면 더 악당이 더 악당이 어딨어요? 아라베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한 알렉산드로 코곤이라는 양반이 사실은 러시아의 생트베제르스브르크 대학에서 있었고 러시아의 두 번째 석유회사인 루코이라고도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석유일 수도 있고 가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뇌물과 성매매를 또 동원을 했고요. 어머 이게 러시아하고 연결이 또 돼 있어요? 네. 와 그러면은 진짜 그냥 미드 그러니까 미드 망한 미드 엄청나게 그림이 엄청 커지네요. 엄청난 음모가 깔려있는 거 악당은 누구로 할까요? 코잭! 네. 이 단어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3월 17일에 이 회사의 연구소에 캔브리지 아날리카라는 연구소에 빅데이터 분석자였던 캐나다 태생의 크리스토퍼 와일리라는 친구가 영국 가이디언과 여러 매체에 내부 작업을 하면서 전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내부 고발자? 아니요. 사실 개발자분들은 다 착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래요. 맞아요. 다 착해요. 일 때문에 개발자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요. 다 너무 착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앱을 만들어서 수천만 명의 디테일한 선호 모델링이 끝난 데이터를 캔브리지 아날리티카에 판매한 사악한 과학자인 알렉산드로 코건 양반 같은 경우에 생트 펜제르스브루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또 이제 러시아 석유회사와 관계가 됐었던 사람이죠. 트럼프의 선거운동 캠페인이 총책임자였던 스티브 배넌 공화당의 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들을 항상 기부해 온 로버트 머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경으로 있고 여기 이제 순진부부한 개발자 하나가 딱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아 주인공이네요. 이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영국 미국 그리고 EU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특히 EU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조용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개인정보라는 것이 원래 9천을 떠도는 것들이여.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가 뭐라고? 내 페이스북 타임라인?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네. 뭐 이제 여러 가지인 게 사실은 우리의 신상정보는 공중에 떠 있고 그리고 정보기관이 또 이제 대선에 개입했던 역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주민번호가 몇 번을 털렸고 계좌번호가 몇 번을 털린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성향 정도 털려봐야라는 느낌인 거죠. 뭐 그게 큰일이 있겠어. 아무튼 그 털림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악당들. 네. 로버트 머서는 한 번에 천만 달러대를 기부하는 사람이죠. 트럼프 쪽에다가. 그쪽에도 잘 쓰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 선거운동을 최근에 해보셨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물론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하셨던 후보들은 안 찍으셨겠죠. 우리 청취자들께서 지지하셨던 후보를 선거운동을 하려고 부모님께 얘기를 했는데 거의 안 먹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집에 가서 혹은 통화로 얘기하다가 누구 찍어 이런 얘기 식구들끼리 하니까 그걸 선거운동이라고 해주신 거군요. 보통 그런 선거운동들은 대체로 안 되죠. 이게 본인들의 선거운동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영향력이 뭐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남을 설득하는 기술은 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정치적인 형태들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람들보다 기계가 좀 더 잘해요. 사람보다 기계가 잘한다고요? 네. 재미있는 상식입니다. 물론 저는 지난 10년간 애플에 설득을 당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2015년 11월인가 뉴욕타임즈에 정치적 설득의 열쇠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정치적 설득의 열쇠. 이 기사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설득하려는 당사자의 세계관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모님과 하는 대화의 기술과 동일하네요. 이거는 제가 시민운동가들을 만나면 종종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딴 세상 소리하고 있네. 이공개놈 같은 놈.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죠. 진짜 몬까한테. 어떻게 남의 입장에서 말래? 내가 그야? 예를 들자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선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합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동선 커플들은 자랑스럽고 애국하는 미국인이며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 기여합니다. 라고 설득을 하면. 이런 방식인 거죠. 좀 더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남부의 도시 같은 곳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무슬림 혹은 성소수자 출신의 군인. 그렇죠. 또 자랑스러운 미국인입니다. 소방관, 경찰 이런 사람들을 보여줘요. 성실 납세자. 그리고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갑자기 뒤에서 성조기가 펄럭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NRA 지지자들이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 동성애자도 우리의 시민이야. 이건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진보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군비 지출에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게 빈곤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들이 군대를 통해서 확실한 월급을 받고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군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돼서 굉장히 우호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사라지고 있는 디트로이트의 도시, 동네를 보여줘요. 전기나 수도가 종종 끊기는. 아니면 프레트리코에서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나는 동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학교도 못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군에 갔다가 교육도 받아요. 대학도 가고, 석타도 가고. 애들도 키우고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고서 그 본인이 수혜를 받은 본인이 얼마나 이 시스템에 감사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멋있는 이야기를 내보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채로 쳐보면 군비 지출이 무기를 사는 거냐 아니면 고용을 확충하는 거냐에 따른 정치적 문제잖아요, 사실. 그 공인은 못하게 해야죠. 그 전에 이 얘기를 해버리면 군비 지출도 나쁜 게 아니구나. 앞에 메시지하고 동일한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건너오게 하느냐 마느냐는 고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메시지의 힘이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자르고 나머지 메시지만 내보내느냐죠. 문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들로 상대방이 반응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8에서 9%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90%는 자기 얘기를 한다.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고 덤비는 거죠. 이거는 프로토스와 테란의 대화를 상기해보면 느낄 수 있죠. 짐 레이너 말고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중재는 특별한 기술이라서 소수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선거 전국에서 자식이 부모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를 자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설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8에서 9%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쭉 선거운동에서의 영업왕들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들을 쓰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기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디든지 간에 누구든지 특정하게 눌리는 버튼들이 있거든요. 제가 둠세이오 코너를 벌써 한 3, 4회 진행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죠. 처음으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어머, 이런 얘기. 어머, 이런 얘기. 그런 일 없을 텐데. 이거 지금 흥미롭습니다. 무엇보다 선거라는 노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것을 갖다가 챙겨오면 그게 플러스 2이고요. 그냥 내 표를 하나를 갖다 챙기면 플러스 1이고 상대방의 포를 갖다가 포기시켜도 플러스 1이에요. 선거의 네거티브 전략을 왜 쓰겠습니까? 캔브리지 애널리티카가 5천에서 8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들을 5천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천 개의 카테고리들이라 하면 사실은 버튼 눌리는 부분들을 5천 개를 갖다 만들어준 거죠. 5천 개의 카테고리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 이제 가짜 녀석을 갖다 실어서 올리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버튼 눌리는 부분들이 다르니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성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서로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버튼 눌렸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꼭지 도는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파블로브의 개의 실험이죠. 이거는 몇 번의 실험만 거치면 일반화도 가능하다. 그렇죠. 분류할 수 있겠죠. 네. 특히나 요즘처럼 제목만 읽고 좋아요, 싫어요 누르는 세상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처음 실행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모델의 선거운동은 처음에 이제 이 모델의 선거운동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이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먼저 시도를 했었다. 네. 그 얘기를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가고 싶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아로니아 열풍의 시 조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 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펜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놓치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첫 번째 선택 Big Green XSFM에서 만나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제가 가끔 유피인님한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윤선민 에디터는 라이트한 설명충이죠. 인스타그램에 둘러보기를 내 취향에 맞게 만드는 법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한참을 고민해가지고 야 왜 다 이렇게 헐벗었니? 물어봤더니 형이 팔로우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가 팔로우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혹은 날 좋아요를 거기만 눌렀을 것이다. 딱 집어주더라고요.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놈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몇 개 좋아요를 누르고 다녔더니 최근에는 운동 종목 몇 가지로 그리고 강아지 몇 마리로 제 편이 딱 됐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정치적 글에 조화를 누르는 친구들이 많은지 요즘엔 대선 이후로 계속 정치적 글이 종종 뜨더라고요. 저는 조화를 누른 적이 없는데 인스타로 글 쓰는 법은 카드 섹션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거운동은 마치 그냥 간단한 고누놀이의 어마어마한 집합처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려던 표를 뺏어오면 플러스 2 마인드 컨트롤 내가 찍으면 그냥 플러스 1 그도저도 안 되면 상대방 후보에게 가려는 표를 그냥 아무도 안 찍는 표로 만들어버리면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0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있다더라 그 방법으로 우리는 지난번 미국 대선 때 이런 걸 봤습니다. 선거 당일이 다가오자 이런 뉴스들이 들끓었습니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힐러리가 IS의 무기를 팔았다고 위키릭스가 박혔다. 힐러리는 그 바쁜데 무기는 언제 만들었대? 힐러리의 IS 관련 이메일 유출된 분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FBI 요원이 사체로 발견됐다. 그리고 이 모든 가짜뉴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뉴스의 끝에는 언제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이 붙어있었습니다. 사무엔석님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2012년 11월 12일 뉴욕타임즈에는 오바마 승리의 비밀 특정 시청자를 노려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당시 기사를 정리해서 요약해드리면 특정 시청자를 노려라 마치 일본 기사 제목 같지 않아요? 특정 시청자를 노려라 TV 광고를 내보낼 때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야 된지를 정리를 했던 거죠.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하고 있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정보를 모아왔어요. 오바마 캠프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이메일 주소, 페이스북 상의 정보, 유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몽땅 다 모은 다음에 모든 유권자들 중에서 오바마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들이 순위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에게 투표할 수도 있는 사람과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 유권자들을 분류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찾습니다. 그렇죠. 제가 비유가 과격하게 편집상 그렇게 나갔을까 봐 걱정되는 게 오바마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다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캠프에서는 부정한 방식으로 끌어다가 사다가 주로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썼던 빅데이터 활용법이 전공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들이 다르니까 그 즐겨보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에 맞춰서 다른 메시지를 갖다 내보냈던 거죠. 여기서는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쉽게 들면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라든가 아니면 나영식 PD가 하는 예능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종편에서 하는 모란봉클럽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시청자의 지지층이 극명하게 관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희도 광고 상품 상담 이런 거 할 때 유명상PD도 그렇고 다 그 얘기해요. 거절할 때 좋은 물건인데 거절하는 경우는 그거예요. 청취자층이 이걸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의 청취자는 이 물건과 맞지 않습니다. 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는 특정한 집단이 큰데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후보가 출연을 해서 설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면 후보를 출연시켰고 광고 대신에 아예 후보를 섭외로 꽂아버리는 네.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메시지만 가도 충분하다고 판정을 할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광고만 지나가게 만들었고 지지자.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오바마가 직접 출연하고 아니요. 오바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 오바마가 직접 출연을 해서 워낙 설득을 하게 하고 지지자들 많은 데들 같은 경우에 후보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메시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현란한 메시지는 부동층이 봐야죠.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성향에 맞춘 콘텐트로 선거운동을 한 것. 이미 두 번 정도 성공을 했던 거예요. 중립적으로 보면 나쁘게 썼든 법대로 썼든 간에 방법은 같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환상적인 전쟁!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남한이 북한 인구의 두 배가 넘고 GDP는 48배에서 50배가 넘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상시 노동자 숫자가 두 배가 넘고 매출이 50배가 넘는 회사를 적대적인 M&A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기잖아. 적대적 M&A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타이어뱅크가 아니라 우리 집 앞에 공업사 사장님이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승리하는 그렇죠. 역전의 스토리. 자본금 1,500만 원 써서 냈는데 이긴 것 같은 북한이 우리를 이길 얘기가 거의 그런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도 이번 선거에서도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의 유지부동의 아성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전쟁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 그룹에 들어가는 분들을 사실은 특정해주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큰일 난다고 늘 겁을 먹을 수 있는 늘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구분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쉽네요. 주민등록번호는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별, 본적지, 주소 이게 다 공이 나와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주민번호를 맞췄잖아요. 쇼타임을 보여줬던 그게 그 주민등록번호의 정치적인 혹은 빅데이터로서의 의미는 지금 처음 생각해보네요. 민번만 봐도 누구 찍을지 높은 확률로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진짜 민번 쫙 분류해버리면 빅데이터 뭉치가 탄생을 하네요. 거기서 몇 가지 채를 더 걸러야죠. 여기다 이제 또 보안성 취약한 웹서버에다가 우리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항상 보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도 많이 입력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주민번호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공공재고 전세계적인 공공재고 여기다 또 이제 우리는 각종 이벤트에 참석을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제공을 해왔죠. 제 차 앞에도 써있어요? 이게 최근에 테러나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안전번호 서비스 보안용 안전번호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네. 옛날에 컬투쇼에 그 사연이 있었잖아요. 편집하실지 모르겠는데 길에서 옆차에 운전자가 코를 파고 있길래 여기 웃기다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더라고 알고 보니까 형이 그 차 앞에 번호로 코판이 좋아? 라고 문자 보냈던 것 같다고 그렇죠. 상당수의 외국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충격받으신다고 하죠? 이거 왜 차 앞에 이런 게 써있냐고 근데 이게 주로 넘어갔던 코스들 같은 경우가 어디냐면 대형 할인마트 그래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자진했을 때 공개했잖아요. 그 할 시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로 여론의 몰매를 맞자 삼겹살 값을 낮췄습니다. 그 뭐지? 1등 최소였나? 맞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슨 생명 이런 데로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넘어가는 데가 정당이에요. 정당이랑 사회조사연구소 이런 데로 많이 가죠. 또 하나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곧 선거고요. 데이터센트럴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 조율을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죽지 않을 겁니다. 저의 생명력은 2인재와도 같아요.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 주로 지자체 선거의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엔 전화번호를 이용을 합니다. 전화번호. 네.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는 끝났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번도 공공재고.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지역 전화번호요? 휴대폰 번호까지. 휴대폰 번호도요? 네. 왜냐하면 이벤트 때 우리는 계속 제공을 해왔잖아요. 아. 그 데이터는 이미 있다. 그러니까 교차 검증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은 500만 원도 안 해요. 지역에서 한 곳에서 특정 후보가 될까 안 될까. 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렉산드로 코어원같이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장사를 못하겠네요. 한국은? 그냥 민번 가지고 돌리면 돼요. 아. 한국은 이 수주 단가가 너무 싸구나. 큰 회사가 낄 이유가 없어. 민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민번도 많이 돌아다니고 무슨 마트 같은 데 가서 달라고 하면 주고. 그리고 이미 지금 저희가 웃는 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보다 빠르게 더 눈치채신 것 같아요.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선거 결과도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건보공단하고 심평원에서도 보험회사에 그렇게 막 전국민 건강정보 주고 막 그러는데요.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민주당 정책연구소 고한석 부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스윙보터들이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공약 보고 부대로 바꾸는 거. 부동층이 꼭 스윙보터는 아니에요. 부동층은 투표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부동층이고요. 나가서 그게 내가 누굴 찍어야 될지 고민을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부동층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화국의 시민 선거 기간 동안 최대한 알아보고 찍겠다라고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고객이 1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운동의 방식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90%는 아사리 10%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누구 찍겠다고 결정해놓은 사람이 90%인 거잖아요. XSFM의 선거 방송을 아무도 안 따라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10% 들으라고 만들거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맞춘 홍보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90%는 앞으로 내 평생의 투표 방향을 정해놓고 산다는 거죠. 그러네요. 혹은 아예 영원히 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사실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강단하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집. 결집. 지구상에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나라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구현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도 사실 빅브라더가 개입하고 있고 후보의 실력이나 공약보다 후보 캠프에서 지출하는 돈의 규모가 더 선거 당락을 결정하게 된 지 오래입니다. 캠브리지의 아날리티카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는 그 돈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많이 퍼질 수 있어서 유리했는데 요즘에는 그 돈이 많으면 이런 걸 할 수도 있네요. 더 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지금은 사실 혐의를 생각을 안 해도 좋긴 좋은 게 가장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큰 선거는 돈과 권력을 확고하게 쥐고 있던 세력이 없었다고 봐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선 것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튼 캠브리지의 아날리티카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화문제에 따른 모든 얘기들은 다 정리가 되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지층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단톡방에 뿌려지는 그 어르신들에 대한 메시지에서는 누군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요즘 밝히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 혹은 그 이제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그 이상한 메시지 퇴치법 같은 것도 요즘은 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빠 그거 신고당하면 잡혀간대. 허위 사실이 좋고.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아빠는 누가 보내서 하하. 이러고 빠지는. 근데 그거는 개별 퇴치법이니까 미세먼지 같은 거잖아요. 네. 어딘가에서 불어오는데 그 누구가 특정이 되는 작업은 지금 잘 안 되는 편이었다. 지금까지는. 안민주정부 9년간 국정원과 관련된 추문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현 정부 같은 경우에 들어서자마자 1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도 단톡방에 가짜뉴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교 간첩 증거 조작. 아 예. 유우성씨.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NLL 관련 남북정상 회의록 공개. 이것도 참 몹쓸 나쁜 뉴스였죠. 네.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조작. 좌익효수 필명 사건. 헌재 사찰.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문학의 블랙리스트.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극우단체에 대한 지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식의 피의사실 공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 개입. 아. 이 초보적인 프로그램 잘못 산 거요. 덤탱이 쓴 거. 명진 스님 사찰. 야권의 지사체장 견제활동. 그러게요. 이렇게 많았어요. 적폐청산 TF가 할 일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적폐 그만 얘기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5년 해도 안 끝납니다. 이건. 이렇게 많은데. 사무엘 손님의 말씀은. 그중에서도 우리 일상에 가장 깊이 스며들었던 단톡방 가짜뉴스를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른다. 단톡방 뽀는 아니죠. 그리고. 그리고 단톡방 가짜뉴스를 디테일 기억해보죠. 열날이 맞춤 뉴스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이게 우리들한테는 안 와요. 어르신들한테는 갑니다. 우리들한테는 다른 게 와요. 다른 가짜뉴스가 오죠. 다른 경로를 통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받는 거 보면 죄다 교회 커뮤니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꼭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특정이 너무 쉽지. 법당 가시는 모임도 있고요. 등산 가는 모임들도 있고. 등산 가는 모임도 있고요. 그냥 동사무소 이런 데서 운동 같이 하면서 아는 사람들도 단톡방을 만듭니다. 친척들도 있고요. 개모임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 다양성이 어마어마한데 상호엘님이 지적해주신 전제가 여기까지는 맞아 들어가요. 알맞는 고객에게는 무조건 가요. 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본 적이 없죠. 아버지의 것들을 보기 전까지는. 상호엘님이 지금까지 말을 안 하시고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디자인이 너무 잘 돼 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아 그러네. 우리는 페이스북을 안 쓰는 분들의 빅데이터도 이미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네요. 사실은 페이스북보다 단톡방이 훨씬 더 크죠. 한국은. 단톡방은 또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단톡방에 누가 들어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수집이 가능한 나라다. 그렇죠. 단톡방에서 썼던 단어도 수집이 가능하고. 네. 오늘의 방송은 이제 그 반공이나 방첩. 이런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첩.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근데 이건 꺼진 불이 아니죠. 영원히 우리의 정보는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한테도 저기 진보진영의 가짜뉴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오잖아요. 뭐 이상한 거 맞아. 네. 흥미로웠습니다. 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는 훨씬 저가로 똑같은 성과를 내줄 수 있는 다른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봐주십시오. 아 사무엘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최친구 편안하고 포근한 아이스퀘어 폴더매트. 프리미엄 사양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죠. 당신도 아이스퀘어와 함께 누워보지 않을래요? 1인 가구의 첫 번째 선택.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손님 올 땐 접고 빈둥될 땐 펴고. 나만의 공간관리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 인류사에 없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돌아보면 옛날에도 힘들었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을 선포한 지 99년 되는 주간입니다. 네. 짜장면들은 드셨나요? 왜요? 블랙데이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지. 네. 혼인은 모든 기념일을 지울 수 있습니다. 아니구나. 한 두 개 남았습니다. 내년에 특집 방송을 만들면 올해보다 좀 더 잘해야겠어요.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이 침몰한 날입니다. 그렇군요. 완전 침몰은 15일이고요. 그런데 침몰하기 전에 잭은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14일이 잭의 기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잭.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영화 얘기하면 다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매트릭스하고. 그리고 2016년 4월 14일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2016년에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무슨 얘기 나오는 뉴스에 이정현 의원 본 적 없으시죠. 청취자 여러분 최근에. 어제 박주민 의원하고 나가신 다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일하는 사람만 한다. 아는 사람 누구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이때 선거에 참패에 책임을 지고 김무성 대표는 대표에서 사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새누리당 단대표로 이정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한나라 당에서 그때 디도스 사건이 있었죠. 선관이. 네. 그 사건으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고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되었잖아요. 네. 이 변창 과정을 보면 홍영의 플로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상황을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왜냐하면 더더욱이 사무엘님이 중요한 근거를 알려주셨죠. 왜 저렇게 자유한국당의 지자체장 후보가 안서나 데이터를 알아보는데 드는 돈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내 운명을 알아보는데 드는 돈.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2014년 4월 14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계담배회사 KTNG, 필름무리스 그리고 이제 BAT라 그러죠.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여기에 손해배상 53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잠깐 뉴스가 되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소송의 내용은 폐암, 호도암에 걸린 환자 중에서 흡연경력 30년 이상인 3484명에게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를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 4월에 있었으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담배값 올리려고 했나 보다. 플래그 들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디테일을 보니까 1999년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지 4일 만에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흡연 피해자, 그러니까 환자죠. 돌아가신. 그분이 패소한 판결의 요지는 흡연과 패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할 수 없으며 담배회사가 유해성을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의 유해성은 사회적으로도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환자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원고 책입니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반이 전 세계의 담배파라서 생긴 자본이 이 문제로 다투고 있던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흡연과 패함은 연관이 없다. 연관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명제를 지키려고 말이죠. 이 개인의 소송이 굉장히 뉴스가 됐었고요. 여기서 원고가 패소하자 건보공단에서 바로 흡연과 패함의 인과관계는 개인이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나선다는 느낌으로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리고 니코틴 중독이 개인의 기호가 아니고 질환이라는 점과 담배입이 아닌 첨가물로 인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 소식인데 사실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1심 판결, 2심 판결 이런 거 검색해봤거든요. 아직 진행 중이더라고요. 한편 미국에서는 1964년에 테리 보고서를 통해서 담배와 패함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가 밝혀지면서 미국 담배 광고에는 의사가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온 지 30년 후인 1994년입니다. 미국 주정부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의료비를 담배 회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담배 회사들이 50년간 담배의 유해성을 은닉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브라질과 캐나다에서는 담배로 인한 건강학화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고요.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는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패소한 적 많습니다. 아까 윤섭민이 이야기해준 94년의 상황을 모델로 삼아서 다룬 영화가 있었죠. 99년 마이클 만 감독의 최근에도 영화 만드시더라고요. 마이애미 바이스였나? 퍼블리 개념이었나? 몇 가지. 전통적인 액션물 만드시는 분입니다. 굿펠라스가 제일 유명한 영화예요. 좋은 친구들. 러셀 크로우와 알파치노 주연의 디 인사이더라는 영화였습니다. 브라운 앤 윌리엄슨 얘기였습니다. 럭키 스트라이크 만드는 회사죠. 거의 법정 영화였죠. 연구원이 내부고발자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위협당하는, 겪게 되는 일들을 중심으로 고민 영화입니다. 평도 오지게 좋았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었습니다.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께 권하는 영화입니다. 볼만합니다. 또 있네요? 2015년 4월 15일입니다. 광동제약의 주가가 7% 상승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고 성한종 회장이 이한구 총리에게 비타 500박스에 3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 이후로 광동제약의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동화제약은 땅을 치고, 왜 박카스 아니냐며.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광동제약 주가만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네. 당시에 검찰은 리스트에 있는 여러 인물의 무혐의 처분을 발표하면서 뜬금없이 노건평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표를 해서 또 논란이 되었죠. 네. 적폐총상과 관련돼서 검찰에 손댈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의 청와대는 아직 관망하는 중인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정권 말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은 주변에 돈이 잘 들어갈 것 같은 박스를 찾아서 그 회사에 주식을 사놓는 것이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장영자, 김태촌, 조양은, 린다김, 용팔이 이런 이름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죠. 네. 전설의 이름이 많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대도 조세형입니다. 1983년 4월 14일 조세형이 법원에서 탈주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사회 고위층 인물이나 부자들이... 법원에서 탈주했다고요? 네. 법원 구치소에서 탈주했어요. 70년대와 80년대에 사회 고위층 인물이나 부자들의 집을 골라서 털었던 도둑이죠. 당시 피해를 입은 고위층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숨기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리고 그가 훔친 5.75캐럿의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인 누구 배우자다. 기업 총수 누구 배우자다. 본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들 돌았어요. 그렇죠. 체포되었다가 탈주에 성공하면서 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왠지 대도 그리고 의적 같은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조태용 씨가 재판장에서도 굉장히 떳떳했어요. 네. 그런 모습도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탈주 6일 만에 잡혀서 15년형을 받아요. 그리고 출소한 뒤 한 평짜리 독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수감생활을 했다고 밝혀서 인권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과 처우에 자기를 미워했던 고위층의 입김이 있었다고 발언을 했었죠. 네. 출소한 다음에 자기 입에서 나올 말들이 무서워서 나에게 무거운 형을 내렸다. 뭐 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출소한 뒤에는 보안업체의 고문이 됩니다. 저도 이기 잡았었어요. 아니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게 조세용 씨가 활동하다는 때는 이런 주택 보안업체들이 없었을 때고요. CCTV도 없었고. 네.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되는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업체의 홍보 효과 정도가 됐겠죠. 아이콘을. 네. 그리고 목사로 전국의 신앙 간증을 다닙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이분이 어디 계실까요? 조세용 씨는 2001년에 일본에서 주택을 털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2005년에도 집을 털다가 잡혔고 2010년에도 장모를 지급하다 또 잡힙니다. 네. 2013년에 가정집을 털다가 잡히고 2015년에도 또 도둑질을 하다가 잡힙니다. 네. 예전에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난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근데 그 자산이 워낙 많았거든요. 출소한 이후에 사회 유명인사가 되어서. 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도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목사 시리즈의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아카이브 풍성하네요. 윤세뮤에이터 수고 많았습니다. 디버깅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청소년께서 이번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방송을 잘 들었다. 그런데 이야기가 도서가 너무 없다. 기승전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야기의 흐름도 안 좋고 모르고 들으니 내용도 잘 모르겠고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PD의 불찰입니다. 제가 좀 캥겨서 다시 몇 번 들어봤어요. 제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사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사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기 때문에 박제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카이브를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고전적인 보수주의자죠. 이런 측면에서. 잘못되어 있긴 한데 거론은 놓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우더라고요. 뭘요? 저는 아카이브를 많이 뒤져보잖아요. 그러면 기사 배열 이력 같은 걸 뒤져보면 포털에서 언론사의 요청으로 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가 한 15%에서 20% 정도 있어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관행이 바뀌었죠.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옛날 원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계속 알려두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해야 반성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과 그리고 시간 어렵게 내주셨던 아이엠 피터님께도 죄송합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반성 중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268회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는 더 나아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윤세민과 유승 김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u, K 감사합니다.